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형들 랩부터 내 다 써줄게 아 무슨 랩포트 랩포트 혹시 검도 같은 거 안 가르치죠? 거봐 이런 데서는 검도 안 가르켜 가자 가자 네 수고하세요 어떻게 됐을까? 되게 초조해하네 인마 긴장이 좋아졌어 금방 원해 해결 됐다 야 하영 어떻게 됐어? 어 저기 우리가 말이야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니가 그냥 만나야겠다 이거 사태가 심각한 것 같다 이거는 진짜 완전히 동방불배 임청아 임청아 야 진아 너 있잖아 아무래도 완전 제대로 걸린 것 같다 여자가 하늘 풀면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게 아무튼 있잖아 그 여자 이 가게 모르지 아직 그래 지금이 5월이잖아 서리가 오늘 언제나 썰어왔나 아 미안하다 아 다들 여기 있었네? 다들 여기 있었네 어 안녕 안녕 여기 있었네 어 진이야 너 여기 왜 있어? 너 도장 안 가? 시간도 벌써 지났는데? 어 아 그 사봄이 나 이제 다 가르쳤다고 이제 하산하래 이제 다 배울 거 없어 어 에이 아닌 거 같은데 아 맞아 나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냐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냐 임청아야? 임청아야? 임청아 임청아가 누구야? 어 너는 몰라도 돼 나 찾으면 나 없다고 꼭 전해주고 그래 그래 나 갈게 그냥 야 진이야 야 조심해라 야 조심해라 야, 쟤미야. 야, 입장은 빠르니까. 야, 쟤미야, 너 따라와봐.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이 이 지경이 됐냐? 집에 가서 빨리 숨어 있어야 있지? 왜 도장도 한다고 삐삐쳐도 연락도 없는 거예요? 나도 물론 가고 싶죠. 타요. 근데 뭘 또 타요. 얘기 좀 해요. 나 싫어요. 얘기하고 싶은데 난 싫어요. 진희 씨, 왜 도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그게. 내가 싫어요? 아니요, 싫은 게 아니라 저한테는 여자친구도 있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난 애인이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대련해서 이기는 사람 뜻에 따르기로 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기는 사람 뜻에 따르기로. 좋아요. 좋아요. 오빠들 빨리 얘기해. 뭔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납치해 가듯 차에 태웠다. 이거지 뭐. 틀림없구나. 이건, 어? 임청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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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태권도 여사범인데. 실은 그.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지니한테 사귀자고 반 협박했대. 뭐? 저기. 지니는 싫다는데 그쪽이 막무가맨인가 봐. 불쌍하네. 지금도. 아이고. 아이고. 막고 있을 텐데. 아이고 참. 아이고. 걱정이네. 됐어요. 이제 끝내요. 아니에요. 누가 이기든 승부를 내야죠. 더 싸울 수 있어. 덤벼. 자요. 안 자요. 가자. 내가 젓가락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